지금 사과가 다섯 갠데 이걸 어떻게 정렬 하냐 전체 선택을 해서 어... 얼라인해서 스테이지를 인식을 인식을 스테이지 인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하면 일단 정렬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얼라인 아니요 분배하기죠 분배하기니까 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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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븐 리 호리진탈리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이븐 리 버티칼리 하면 되요 어 되네 요거 두 개만 가지고 바로 해결되네요 스테이지를 인식하면 얘네들이 퍼져 나가요 스테이지 전체로 퍼져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현재 다섯 개 자기네들끼리 영역을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만의 구역을 만들어 다섯 개 자기네끼리 구역을 만들어서 자기네 구역 사이에서만 정렬이 돼 근데 스테이지를 누르게 되면 이걸 누르게 되면 전체 스테이지 크기 하얀 크기 전체에다가 확 퍼져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스페이스 두 개만 만졌어요 지금 스테이지 누르고 했거든요 스테이지 누르고 했더니 전체 퍼져나가죠 그죠 누르고 했더니 그죠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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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했더니 그죠